오... 형! 안녕! 부어라 부어부어 재밌을 것 같은데? 메이킹영상을 한번 남겨보자 메이킹영상이요? 그러면 누가 찍어줘야지! 강실점~! 강실점? 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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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지 강실장 몰라? 인간이잖아 우린 작전기제 불러대는거야? 그치 강실장이 인간이지만 우리편이라고 우리편이야 강실장 준비된걸 꺼내보시죠 지금 뭐야? 카메라야? 이게 이거 쓰는거 아니야 쓰는거 아니야 있어요 메라라고 그래 우리 메이킹영상에 찍어줄 기구야 소개를 해야되니까 BAP란 다들 지금 제가 뭔가를 설명을 해드릴께요 제가 모르는거 같다보니까 예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구에는 예의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의란 존경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말투와 몸짓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구를 정복하러 온 BAP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하면 되는거에요 일하면 일하면 완성입니다 일하면 완성입니다 말은 지구인들한테 고개를 숙이라는거지 그렇죠 왜왜재미있을거 같은데 저분들 남들이 보면 저희보다 나이가 많단말이 저희보다 어려 예의가 바르다고 해서 내가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인상이 깊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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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가 없는거야 봐봐 또 뭘 할려고 안돼요 형 책임 못 전화해야지 O BP OID 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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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이 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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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덤벨보다거운 BAP에요 OIP OIP 올린 것보다 빠른 BAP OIP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MC인데 설마 못하겠어요 대장 MC인데 대장에다가 MC에다가 똑똑하지 알았어 그만해 여기서 끝날 거야 이거 하면 김인철과 함께하는 BMP입니다 김인철과 함께하는 BMP입니다 좋아서 다같이 한번씩 해보자 자 강실장 그럼 제 걸로 먼저 해볼까요? 네 거부터? 다시 한번 보여줘 90도로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일어나셔서 저희는 우리는도 안 돼요 저희는 지구를 정복하러 온 BAP입니다 BMP입니다 아 싫어하기 이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를 정복하러 온 BMP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착해 그냥 순수해 얼마나 잘 되나 봅시다 얼마나 잘 되나 봅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우린 우린 BAP 한 다음에 어? 다시 때릴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봐봐 카메라 보고 한번 찍어 해봐 당력 넘쳐 시작 우린 BAP Get the F**k 왜 왜 왜 당력 넘쳐 당력 넘친다고 이거 진짜 왜 이거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이거 못 벌어요? 저는 마른 덤벨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덤벨이 되는데 칼맞춤은? 다 다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뭐? 숨 쉬어요 숨 쉬어요 나 이거? 네 그럼 계속 해봐 이게 이걸로 하나 둘 셋 저희는 덤벨보다 무거운 BMP입니다 75도 자 75도 자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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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음악이 힙합이잖아 힙합이라면 지구인들은 다 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갱이스터 갱이스터 알지? 야 니 갱이스터 랩이 뭔지 알아? 갱이스터 랩이란 사회에 대한 불만 폭력 불법행위들을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될 뭐니 바로 갱이스터 랩이야 비기 아스티 엔더블에 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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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세